1. 2. 2. 2. 3. 3. 4. 4. 4. 5. 5. 이거는 바로 경쟁 슈트도 될 것 같아. 약간 경쟁 돌리면서 손푼단 마인드. 아락시스 세트 안 사고 약탈적. 와! 와! 썰에 빠졌다! 예! 렛츠게릿. 아 우리 펄도 레이젠에 메비지. 나이스. 와! 개띡꽃에 숨어있었죠? 나이스. 오늘도 게임 순탄하다. 순탄해. 오! 아 저기를 못챘네. 각을. 오! 오! 제트! 오! 제트! 와우! 나이스 트라이. 오! 나이스 트라이. 오! 야! 얘들 잘해. 오! 야! 팀 좋다! 너무 좋다 얘들아. 뭐가 버스 싹기야. 나 지금 2등이야. 버스 아닙니다. 이제 딱 제트가 버스 기사면은 나는 약간 승무원 정도. 그 정도가 될 수 있겠지. 와! 와! 호ый! olds 같은逃... 야! Genesis! 나이스 야 페이드야 도와줘! 아 진작에 도와주지 아니 이거 궁! 궁 같이 안 맞았을 거 아니야! 나 왜 버려! 아 씨앗 베이팅의 민족 개빡치네? 아 이게 안 맞냐? 아 이거 왜 그러냐고 도대체! 왜 그러냐고! 아 씨발! 아니 왜 이렇게 기냐 저거 불임궁? 난죽짝 해버렸네 그냥 아 짜증나 아 씨 페이크 너의 병신들아! 아 나이스! 아 저 이렇게 힘들게 게임 해겨야 되냐? 아 20도 너무 짠데? 짠 거 아니야 솔직히 킬 대세 비해서? 너무한 거 아니야? 프랙처가 나왔습니다. 프랙처 새끼 뭐야? 꺼져! 좀만 기다려봐 금방 갈게 파이크 설치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영중이야! 가서 설치해! 아하! 아악! 아우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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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배 인베 아이고 아케이드 캐럴 시티 캐럴 시티 오!"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 이코. 오, 나이스. 이코스 랄미 너무 맛있다. 근데 진짜 이거 조준손 내가 진짜 한국에 유행시켜볼게, 얘들아. 이거 진짜 존나 좋다니까, 진짜. 진짜? 어? 영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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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지랄? 트렌드! 아, 노노. It's my bad, my bad. Sorry, sorry. 어디야? I didn't see him, I didn't see him. Can we be together? Wait, no. 나이스. 자, 세이지 일어나. 집중해! No! God, please! No! 세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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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지. I can drop, I can drop. I can drop, I can drop, 세이지. I can drop. I can drop, I can drop. I can drop. I can drop. I can drop. I can drop! I don't think he has a voice. I can drop! 세이지, I can drop. 세이지. 에이 으음 맛있다 시발 떠먹여줘야 드냐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은거야 이 새끼가 짜식이 말이야 어른이 말하는데 아케이드 1 아케이드 1 아 시발 아 잘못 썼어 잘못 썼어 어떻게 여깄다 아 개빡치네 예 도대체 하필 하하필 하필 에이 아 아 네 일어날게요 고마워요 새끼 뭐야 일어났어요 아 저 산책 피킹 당하니까 기분 너무 나쁘네 야 세이지 이 새끼 죽여버릴까? 죽일까? 지금이냐 이거? 죽일까 이 새끼 그냥? 확인했습니다 어라? 맛있다 야미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이 지나가는 발로와드 튜수님께서 또 미션으로 융 쳐다두고 감사합니다 아 아쉬운데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우리 세이지가 못해가지고 뭐라는게 아니야 게임에 집중을 안하잖아 맨날 막 그 구매시간 2초 남았을때 막 총사하고 계속 잠수타고 뭐 어브징 아니야? 이 구간에 어브가 있을 수는 없지 스파이크가 B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A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가 A지점에 도착해 Darum 스파이크가 B지점에 도착해 스파이크가 B지점에 도착해 이새끼가 B지점에 도착해 자 오늘 영상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생방송은 트위치, 팬들과의 저통은 인스타그램, 조준선 질문은 디스코드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